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금방 또 뵙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는지 일단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엇갈린 실적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메타는 반면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오늘 새벽에도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나면서 아마존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함께 나눌 이슈는 역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침에 새벽 6시 방송을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이 나오고 나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체크해야 되고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새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거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어떤 추위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왜 이토록 미국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나면 변동성이 클까? 그런데 해외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특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되면 변동성이 많이 커집니다. 일단은 상하한가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실적 정보가 잘 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미리 알면 선행매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선행매매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잘 이용하지 않는 그래서 정보가 잘 세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숫자가 발표되고 나면 이게 서프라이즈냐 쇼크냐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나왔던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나 애플, 알파벳 이런 기업들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무랄 곳이 없는 잘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메타 같은 페이스북이죠.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광고 수익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회사가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각 회사들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사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애플에서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앱을 업데이트를 해서 들어가시면 프라이버시를 공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있는데 좀 찜찜하니까는 안 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의 성능이 많이 좀 저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회사들에서도 이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애플이 했던 것과 비슷한 정책 변화를 순차적으로 기기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경우에 실적 개선을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과는 약간 좀 다르죠. 미국은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하고 나서 보통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장 중에 변동성이 있다기보다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그게 또 다음 날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의 그럼 전반적인 지금 어닝 시즌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주까지로 봤었을 때 지금 약 한 3분의 1 정도의 기업들이 S&P500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빅테크 쪽만 보시면 사실 메타나 일부 기업들이 제외하고는 그래도 무난하게 혹은 좀 잘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시겠지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게 뭐 역신장이 나오거나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 코로나 이후에 6개 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이익 추정치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추정치를 보통 한 17에서 18%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들을 굉장히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의 경우에는 그 상회 폭이 불과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상회하는 폭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기대치 대비해서 좀 부진한 것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래를 봤었을 때는 1분기,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한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준 기업보다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준 기업이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도 조금은 저희가 눈높이를 낮추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동안 3분기 동안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털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사실상 충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영업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 가지고서 더 지금 실적 시즌이 예상치, 기대치 대비해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는 뭔가 피크를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제 기업들의 각각의 실적을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업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유율이 1등인 기업, 혹은 1등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점유율이 늘려가고 있는 2등 기업 정도를 일단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다 보니까 단순히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눈길이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1등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덜 빠지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적게 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우량주들을 값싼 가격에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슬슬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등 기업, 우량주를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점유율이 높으면서 재무제표가 튼튼한 기업. 지금은 이제 부채가 많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자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주주 환원체까지 아주 충실히 해준다면 배당을 잘 해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업계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재무제표가 튼실한 기업.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잘 펼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의미에서 구글에서는 액면 분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그러면 아마 구글 알파벳의 주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쭤보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도 좀 괜찮을 경향성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번 일단 발현된 것이고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좀 충실하게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액면 분할을 한 효과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다고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나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다우 지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나 S&P500 이런 지수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런데 다우는 단순히 주당 주가, 주가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가격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다우에 편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빅테크 내에서 찾으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그렇다면 알파벳은 이 중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에 대한 전략도 한번 갑자기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변동성도 크고 이렇게 미국 시장은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은 그래도 견주하게 계속 우상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겁이 막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닌지. 바닥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다, 내린다를 정확히 맞추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봤었을 때에 증시가 바닥이냐. 그런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 지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네. 그러면 그 지표들은 어떤 거냐라고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량이 좀 더 증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절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와 반대로 그동안 현금을 좀 마련해 놓은 투자자들이 이제 기다린 거죠. 가격이 하락하기를, 적당한 가격이 오기를. 그런 투자자 간의 손박김이 일어날 때 보통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손박김이 있는 경우가 진바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신저가 종목의 수가 또 감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추가적으로 주가에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꾸역꾸역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신저가 종목의 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방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매도 클라이막스의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로 비즌 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닥의 신호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증시는 미스터 마켓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런 점은 절대 비즌 내서 투자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라는 싸인 시그널은 확인하기 어렵다. 아직 확인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정광호 대표의 생각이셨고요.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정광호 대표님이 또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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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